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지금 이들 해역에 나타나고 있는 해파리는 노무라 익기 해파리로 중국 연안이 기원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올 초 그리고 초여름에 중국 내륙에 많은 호우가 발생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해파리의 초기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먹이 생물인 프랑코톤을 크게 증가시켰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비가 많이 오면서. 두 번째는 지난 겨울 동아시아 전체가 따뜻한 기온과 수온을 보이면서 해파리가 빠르게 번식을 했다는 점이 두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의도로부터 우리나라 바다로 흘러오는 해류가 평년보다 강하게 유지가 되면서 유역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해파리들이 우리나라에 출입을 증가한 것이 원인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파리 번식에 유리한 조건들이 형성이 됐다는 거네요. 그래서 세 가지 정도 말씀 주셨는데 노무라 익기 해파리가 가장 많이 있다고 방금 말씀하신. 이게 문제는 해수욕 하시는 분들이 쏘인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주의상도 저희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쏘였을 때 대처 방법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이 해수욕객들이 많이 몰리는 시즌이고 또 이번 주는 징검다리 휴가가 있어서 해파리 접촉에 대해서 많은 걱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파리에 쏘였을 경우에는 신속히 바다에서 나와서 깨끗한 바닷물이나 생리심술을 통해서 촉수를 제거하고 그리고 세척을 하는 것이 가장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통증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온찜제를 통해서 통증을 완화하는 부분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가 됐는지를 상태를 계속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전신적으로 통증이 있다든지 호흡이 곤란하든지 이런 정상이 나타날 때는 신속하게 병원 응급실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물렸을 때 괜찮다고 그냥 넘어갈 건 아니네요. 독성이 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고 이후에도 추이를 한번 살펴보고 병원을 내원하는 것을. 지난달 영도구 연안에서 길이 한 2m 정도 달하는 상어가 출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상어라니라고 놀라신 분들이 많은데 이것 또한 아무래도 고소원의 영향으로 봐야 되런지요. 올해 특히 동해 연안을 중심으로 해서 상어 출연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동해 연안에서 포획된 상어들의 위의 내용물들을 분석해보니 안에 오징어라든지 방어라든지 지치라든지 이렇게 따뜻한 물을 선호하는 물고기들을 주로 포식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온 상승 자체가 상어 출연과 상어 출연을 유도했다기보다는 최근에 급격히 동해 수온이 높아지면서 동해로 유입되는 유입량이 늘어나는 방어라든지 찬다랑어라든지 이런 물고기들이 증가하면서 상어 출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온 상승 자체가 상어를 유도했다라기보다는 상어의 먹잇감들이 고소원에서 많이 번식하다 보니까 결국은 상어의 먹잇감을 찾아왔다는 거네요. 그렇군요. 지난 8일에 부산 연안의 고소원 주의보, 부산 말고 다른 쪽에 있는 경고도 발효가 됐던데 지금 고소원 현상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지난 월요일 부산 연안을 비롯해서 동해 연안의 고소원 예비특별로 발표했고요. 사흘 후인 지난주 목요일 부산 연안과 일부 동해 연안의 고소원 주의보로 상향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는 7월 24일 날 제주와 서해 남해 연안의 고소원 주의보를 발표한 것에 비해서 약 2주 정도가 늦은 시점인데요. 이는 부산 연안을 비롯한 동해 연안이 6월 말부터 냉수대가 지속적으로 출연을 했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초부터 냉수대가 완전히 소멸되면서 급격히 수온이 상승하고 있는 상태라서 고소원 주의보를 발표를 하였고요. 지금 제가 방송 오기 전에 오늘 오후 6시 수온을 살펴보니까 부산 다대포에서 기장까지 대개 27에서 29도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일반 시민들은 사실 고소원 특보 자체가 좀 낯설게 느껴지고 또 체감이 안 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고소원 경보 자체가 주의보가 많아지는 것이 추이상으로도 최근 들어서 잦아지고 있는 겁니까? 2010년대 이후부터 고소원들이 우리나라에서 여름철 중심으로 해서 고소원들이 굉장히 빈번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보여지고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강도도 강해지고 빈도도 증가하는 현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기후 위기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좀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기후변화 관련한 폭염 발생 또 다른 다양한 기후변화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여러 현상들이 맞물려서 일어난 현상으로 생각됩니다. 이 고소원 상황이 계속되면 아무래도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가장 걱정입니다. 이게 어떤 피해들이 또 생길 수 있고 그럴지 좀... 고소원이 되면 양식 생물의 폐사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특히 부산 연안에는 넙치나 강도다리 같은 어종을 대상으로 한 육상수석식 양식이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고소원기에는 먹이 생물의 공급을 좀 중단을 해주시고 또 양식 생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실내 온도도 조절해서 실내 온도를 좀 내려주시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고 또 저희 국립수산과학원이 운영하는 실시간 수온 정보를 통해서 지수 중단과 같은 조치들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동해 연안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도 바람 방향에 따라서 냉수대가 소멸됐다가 발생했다가 하는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그런 현상들이 반복되면 수온의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날 수 있어서 특별히 수온 변화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소원주의보의 남해안에 적조예비주의보까지 늘어졌는데 적조 확산 가능성은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십니까? 지난 금요일 날 전남 덕량망과 고흥려수연안에 기존의 적조예비특보를 주의보로 상향 조정하였고요. 경남 서부연안에 새롭게 적조예비특보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제까지 수산업에 피해를 주던 고쿠리니즘 적조는 향후 수온 조건이라든지 경쟁 생물들의 감소에 의해서 개체수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어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자연 일종의 재해다 보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가장 답답한데 그럼에도 대안들을 하나씩 챙겨가는 게 중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이런 피해를 취소하기 위한 다양한 적응 방법을 어떻게 구축하는지에 따라서 피해의 규모나 양상은 훨씬 더 다른 방향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소온 현상이라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면 이게 기온이, 손이 내려가길 그냥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을런지 아니면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지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올여름 더위를 2018년 무더위와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2018년에도 폭염에 따른 고소온 피해가 굉장히 크게 발생을 했는데 올해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2018년 경우에는 마른 장마 때문에 7월 초부터 장마가 빠르게 소멸되면서 고소온이 시작됐고 8월 말에 태풍 쏠리기 오면서 늦여름 장마로 인해서 고소온이 소강상태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늦은 7월 중하순경에 장마가 소멸이 됐고 본격적인 고소온은 7월 말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속이 되고 있고요. 현재 저희도 부근에서도 계속적으로 열대저압부가 만들어져서 일부는 태풍으로 성장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쪽에 워낙 강한 고기압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대부분의 열대저기압들이 일본 동척이나 중국 내륙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한 8월 하순까지는 혹은 그거보다 더 늦은 시기까지 고소온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서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해파리 고소온 또 적초까지 조금 전에 짧게 대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종합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좀 필요하고 대안들이 좀 있어야 될지 한 말씀 정리해 주시죠. 기후변화에 따라서 이상기후가 굉장히 빈번하고 강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수산재해에 직간점적으로 계속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지난 6월 달 고소온 적초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업현장에 이런 자연재해를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예비특보 제도를 신설하였고요. 또 액화산소 공급 장치와 같은 고소온 적초 대응 장치도 보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관측과 예측 기술을 개발하고 고도하는 것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수산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과 강과 연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같은 연구기관에서는 바다가 변화하는 상황이라든지 예측 같은 정보들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업인들한테 전해주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업현장에서는 수산재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해보험을 가입을 한다든지 매뉴얼에 따라서 양식장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게 기후위기가 이제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육상뿐만 아니고 해상에서 수산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서도 각별한 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말씀 잘 들었으면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 한인성 기후변화 연구과장과 함께 나눠봤습니다.